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니다. 하나님 목사님들, 임원님들, 의원님들 모두 모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시기에 합당한 진정들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외칠 때마다 죽은 영혼의 사랑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사랑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하여 주시옵기를 겨누고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있는 긴좋은 희망도 하나님께서 죽어놔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아버지 하나님 혼자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하오로 아름답게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다 겨누고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드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이 시간에 합당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러한 큰 믿음을 바라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쁘는 나이다. 아멘